자, 오늘은 우리 게러지 입문 초보 3명 우와, 대박! 날라당겨요! 날라다녀? 네, 그냥 막 한 달 막 날들여다녀 클러치를 조금 부드럽게 써봐 고고 위에 올라가서 치고 있어 들을 수 없는 거 와 돌이 반들반들하니 그냥 그립 하나도 안 나오게 생겼네 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배플릭 각인데 이거 100% 도도도도도도도 탕을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와 좋았네 아 나오네 그래도 완전 밑거래일 줄 알았는데 파랗 등산을 올려줍니다. 등산하는겨? 지금 포도당 먹어 빨리 지금 먹어 발이 스탭에 하나라도 붙어있어야 해요 그리고 감어 그냥 막 외쳤더니 어지러워 파이팅 근데 스탭이 하나에 얹어있어야 가요 그렇게 양발이 떨어졌으면 힘들어 트랙션이 안 걸려 오른발 스태프 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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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위로 감고 크러쉬는 빵 오우 엄마야 다시 바꾸 바꾸 더욱 두기지 말고 더 더 더 더 더 좀뭉 좀뭉 뒤로 더 그냥 앞바퀴부터 다시 아예 뒤로 간다 아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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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갑. 슈트키로 가서 제가 편하게 저기서부터 와앙 달려서 그냥 넘어버려 한번 해봐요 클러치 딱 떼고 넘어 그냥 어 IPM 더 높이 잠깐만요 아이고 욕만 넘고 쉬면 돼 올라와서 쉬어 그냥 눈 딱 감아요 올라와서 클러치 잡으면 되니까 여기 넘을 때까지는 클러치 잡지마 감아요 감아 클러치 변해도 돼 빵 하고 그냥 클러치가 들썩하면서 그냥 올라가면 돼 브라더 출발 펜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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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헬메 벗고 가방 벗고 편안하게 쉬 네 아이고 여기가 내 집이지 아휴 여기 오면 다 눕더라 아 왜 이렇게 편해 보이지 여기 오면 다 누워 침대 갔나봐요 여기가 아 우리 집 침대보다 편해요 뭔가 그래 오른쪽 어 내려가 어 내려가 아 아 아 아 아 와 엄청 많이 파였네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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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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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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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앞으로 피를 자꾸 빼볼까요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sotto. 하나 둘 셋. 오오오오오오. 한번 더. 됐다 됐다. 하나 둘 셋. okay. 하나 둘 셋 저게 다 적독이 됐어 잠깐만 어 번 출발 어 이것도 굴려서 내려와야겠다 뒷바퀴를 이렇게 땡기는거야 어디로 땡겨요? 이쪽으로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 끝났다 아 아 저 죄송한데 전화 한 번만 받으면 안 돼 괜찮네요 뭐지 와 진짜 깜짝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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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가 만들어놓은 트랩에 걸렸네 누가 화났나봐요 쑥 들어갔는데요? 응 아 이거 왼쪽으로 그냥 탔었어야 되는데 옆으로 뉘어서 뽑아 이쪽으로요? 응 자 이쪽으로 같이 당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우 이거 타야될게 아니야 아니야 나와봐 당겨 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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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잡아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로 가서 일로와 오른쪽으로 어우 더워 하나 둘 감방에 쭉 와야지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